호스트바는 여성 손님들이 방문하여 술 시중을 드는 남자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술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명 호빠라고 불리는 이곳을 꽤나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빠에서 사랑에 빠진 연예인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혜 1979년생 수혜는 순해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호빠에서 생각보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호빠설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술집 출신이라는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스폰을 받고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배우 양동근과도 남자 문제가 크게 터졌었는데 당시 잘나가던 양동근을 영입하고 싶었던 소속사 사장이 수혜에게 양동근을 꼬시라고 했고 사귀기까지 했는데요.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과 수혜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소속사와 계약을 한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동근은 분노했습니다. 이문세 노래 유치 찬란에서 양동근이 피처링한 랩 가사의 7월 25일 24살과 박수가 수혜의 생일과 이름 박수를 거꾸로 하면 수혜일 뜻한다고 논란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나와서 더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이 당시 양동근이 인터뷰에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소속사 사장과 연인 관계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왔다고 했죠. 이 당시 소속사 사장은 정영범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수혜 측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썰들이 많아 호빠 관련해서도 신빙성이 엿보이네요. 가장 최근 출연작이 2021년 공작도시입니다. 이후로는 작품활동이 없죠. 이 드라마 촬영 당시 이미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특유의 우아한 느낌 때문에 대체불가 배우가 아닐까 싶네요. 조만간 좋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연구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혜정. 1956년생 빅마마로 알려진 이혜정은 호빠에서 알아주는 큰손이라고 하는데요. 시댁 식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호빠에서 전부 푸는 스타일이라는데 그래서인지 지저분하게 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TV에 나올 때마다 시댁 욕과 남편 바람피운 이야기까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이혼설까지 터졌었지만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뒤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잘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학력 위조부터 논란이 유독 많은 방송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2년 정도 하다가 결혼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엄청 싸웠었네요. 남편과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혼했다는 악플이 많아서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정은 1979년에 4살 연상의 산부인과 의사 고민함과 결혼하여 슬아에 일남일녀를 뒀습니다. 최지호 1975년생 최지호는 결혼을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연예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결혼을 했는데요. 무려 9살 연아의 남편이 바로 호스트바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지호는 연예계에서 인지도도 높고 재산도 많은 편인데 호빠 선수랑 결혼을 하는 의아한 선택을 한 겁니다. 호빠에서 남편에게 푹 빠진 최지호는 3년간 사기였습니다. 교제 당시 호빠 일을 그만두게 시킨 뒤 일본으로 남편을 유학을 보냈고 이후 개명까지 시킵니다.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최지호는 결혼도 비밀리에 진행했고 남편에게 회사까지 차려주는 등 과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는 쉽게 지워낼 수는 없겠죠. 결국 남편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일명 모차르트라고 불리던 선수였고 본명은 이현우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폭로로 인해 호빠 선수였던 과거가 밝혀집니다. 슬픈 건 이렇게까지 다해줬는데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혀버렸고 배음망덕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최근 최지호는 딸 출산 후 육아 예능으로 복귀 신호탄을 울린 가운데 한류 원조스타로서 일본 드라마 출연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최지호의 일본 드라마 출연은 2011년 겨울의 벚꽃 우정 출연 이후 13년 만입니다. 최지호는 2019년 9살 연하의 호스트바 출신 사업가와 결혼해 2020년 46세의 나이로 딸을 출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하경 1986년생인 영화배우 한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배우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호빠에 자주 들락날락했다는데요. 그러다가 한 호빠 선수에게 푹 빠져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한하경이 호빠 남자친구를 폭행하게 되면서 사건이 재판부에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남자친구였던 호빠 선수를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게 한 다음 차를 출발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신고한 남자친구에게 경로하여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도 했고 남자친구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주었고 2일 있다가 한하경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연수 비용도 도와주고 월세 비용도 거의 다 냈다고 안해요. 남자친구 폭행과 관련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추후 한하경은 억울하다는 듯 호빠에 간 것을 후회한다고 하며 자신이 호빠에 다녔던 것을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한하경이 최근 상간녀 소송에 휩싸입니다. 한하경은 룸살롱에서 근무하다가 유부남을 꼬셔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뻔뻔하게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넌 자궁이 안 좋아서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라는 문자를 보내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자신은 유부남인 그걸 몰랐다며 너무도 당당하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몰랐으면 패소하지는 않았겠죠. 김준희 과거 진우션의 멤버였던 진우와 결혼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이혼한 김준희 18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던 김준희는 쇼핑몰을 차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후 16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짧게 만남을 갖고는 했는데요. 어디서 저렇게 연하남을 만나지? 꽤나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중 2020년 연하의 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호빠 선수이던 남편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진실을 요구했는데 그 어떤 말도 없이 다급하게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실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선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켰고 SNS에도 사진은 간간히 올렸었지만 남편의 이름이나 나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느끼게 했었는데 선수 출신이다 보니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면 신상 공개가 우려되어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누가 말릴까요? 아무래도 호빠 출신이다. 보니 다만 걱정되는 건 100억 원가량의 쇼핑몰 사업 규모를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김준희는 결혼 4주년 리마인드 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쇼핑몰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예슬 1981년생 한예슬은 대표적으로 호빠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 당사자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슬 남자친구가 일하러 다녔던 곳은 사모님과 연예인들 단골 술집 일명 정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호빠의 종류는 호빠, 뒷바, 정바, 정가라오케 등 나름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정바는 일반적인 호스트바가 아닌 곳이며 다른 곳처럼 소문이 나거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선수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소문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판도 없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래서 유명인이거나 매너가 좋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곳은 연예인을 하고 싶어 배우나 모델을 지망했다가 돈이 없어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바에서 일하는 선수들은 다른 곳처럼 여자의 비위를 무조건 맞춰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배우 한예슬은 10살 연아 남편과의 결혼 비하인드를 전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예슬은 7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이제에서 어쩌다 신혼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영상에서 최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예슬은 프랑스의 카페에 있는 포시젠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예슬은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빌딩을 약 7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는 약 34억 2천만 원에 매입했던 이 빌딩을 약 3년 만에 매각하며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한예슬의 부동산으로는 미국 LA에 위치한 33억 원 상당의 빌딩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1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미켈란 147 그리고 100억 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예슬은 10살 연하의 1991년생 연극배우 출신 류성재와 2021년 5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고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